안녕하세요. 이혁입니다. A1입니다. 저희가 이렇게 작업실에 둘이 만나가지고 오늘 뭉치게 된 거는 헬곡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. 우리도. 남들보다는 헬곡을 많이 불러본 사람들이잖아요. 저희가. 일단 제가 생각하는 헬곡은 정말 두께감이 두께감 하면 역시 완규형님이죠. 아, 박완규형님. 맞죠. 일단 그 노래 중에 가장 대중적인 곡이 천년의 사랑 노래방에서 안 불러본 남성분이 없으시고요. 없어, 없죠. 고음 좀 되시는 분은 욕심나시거든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. 얇게 부르면 맛이 없고 고음이 안된다고 가상으로 부르면 이상하고 너무너무 이상하고 내가리가 없고 두껍게 부르자니 중반기부터 내 마지막 소원음부터 이미 성대는 차기 시작하고 목에 힘은 들어가고 그리고 압력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것도 뭐냐면 남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구간이 3억 초반이랑 2억 후반대예요. 아예 막 높으면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도 못 내고 저렇게도 못 내고 흉성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흉성 압력 위치 선정 그치. 잘 걸려 있어야지 길이 좋은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인생도 길을 잘 못하면 맞아요. 삼천포로 가기 때문에 라이브 한번 들어보고 라이브로 한번 오랜만에 들어보자 이대로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세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영원히 넌 가슴속에 흉성압에 터울테니 청양이 가던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라이브 와 처음부터 시작부터 때무에까지 속의 두께감이 야 어떻게 저 흉성을 해서 뒤쪽이 저 이렇게 잘 타지지? 이게 진짜 무서운 압력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안 튀어나가라고 이 안에 가두려고 흉성할 때 속이 정말 잘 가둬놔야 돼요 이게 조금이 가둬도 새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? 갑자기 얇아지는거야 어렸을때는 그냥 모르고 들었는데 알고 들으니까 진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노래네요 이거 한번 뜨거워 올래요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약간 이렇게 흉성으로 진짜 가둬가지고 계속 내겨야지 내 마지막 소원 거기서가 진짜 잘못했네요 왜냐면 내 마지막 소원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내 마지막 소원은 그러면 그 뒤에 나를 위해서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가는거에요 진짜 B 부분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는 코 있죠 여기 정말 잘 읽어줘야 돼요 가둬뒀던 곡을 살짝씩 풀면서 이제 압력 유지는 하되 왜냐면 코가 막혀 먹이면은 저같은 식으로 여리게 내면서도 시원하면서 허숙해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코를 못 열면 어떻게 돼 내 마지막 소원은 이렇게 되지 열리면 이제 내 마지막 소원은 약간 우리는 요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한번 이거를 불러볼까요 앉아서 부르기 때문에 가마는 해주세요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애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고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로 절대 티나가서는 안 된다 위치를 이탈하면은 그렇죠 부극이 더 힘듭니다 근데 이제 고목에 올라갈 때는 가둬두기는 했는데 코 쪽을 잘 열어줘야지 이제 그 시원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강했기 때문에 에서 너무 가둬두면은 목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불러보시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유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절대 하지 마라 1번 게 area 뭐 락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으악 으악 이렇게 올릴라고 하는기는 많아요 아 그러면은 2절 부극이 힘듭니다 피치가 더 불안정해지고 목에 피로도가 너무 많아urar기 때문에 압력이 풀렸을 때 압력이 풀리면 이렇게 나오는afe거든요 보세요 skating 넌 얼마나 힘이 줄었네 올라가기만 하는 유형 있잖아요. 확 열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리고 도약할 때 잡아서 쭉 당겨야 되는데 깡총깡총깡총 뛰듯이 부르면 약간 동요처럼 유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인가 이게 대단한 곡이긴 합니다. 저희도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피치가 떠가지고 위치이탁을 할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또 이거는 2절에서 후렴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거지 이제. 죽죠. 아까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라고 했잖아.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. 맞아요. 그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. 너무 이렇게 성대 앞을 가지고 쪼거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막 허스키를 내겠다고 성대를 더 쪼고 갈아버리면 그 당시에는 이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부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두꺼운 거고 인위적으로 내보겠다고 막 그렇게 막 폭삭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얘기한 흉성 기반의 속액을 가지고 압력 유지를 잘하고 고음이 올라갈 때 비강 쪽으로 잘 여겨서 속액을 좀 시원하게 뻗어나와야 되니까 너무 가둬놓고 또 저희 얘기 듣으시고 무조건 가두시는 분이 있거든요. 아 으아아아 이런 식으로 죽겠어요! 속이 터질 것 같아요. 저희가 가두라는 그런 거는 아 하고 가두라는 게 아닌 아! 하고 호흡 압력을 가두라는 거지 고음에서는 흉성과 비강을 잘 섞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. 그것만 잘 되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어디서 불렀을 때 느낌 잘 살리시네요. 약간 허스키 하고 남성대한 소리가 나온다.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. 저희도 소리가 완벽하다거나 좋다는 소리는 아니고 저희가 들었을 때 저희도 이게 고민이 돼서 노력하고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인 거고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한 거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천년의 사랑을 한번 분석해보고 헤쳐봤습니다. 첫 시간이니까 약간 중구난방 하긴 한데 아무튼 다양하게 해곡을 한번 준비해볼 테니까 컨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